자 EBS 뉴스뉴스타트 유닛 24A 예제 2번 제목 보니까 알렉산더 영 잭슨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네 혹시 이분 아니? 나도 몰라 자 알렉산더 영 잭슨 모든 사람들이 AY라고 부르네 알렉산더 영 잭슨은 워즈 분 태어나셨던네 어디에서 태어날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날 때 어디에 있는? 몬트리얼에 있는 1882년에 몬트리얼이 어디 있는 주시인지 알지 얘들아? 캐나다야 캐나다 자 그의 아버지는 어벤던 버리셨데네 그들을 버리셨데네 가족들 버렸다는 얘기겠지 웬 모였을 때 그가 어렸을 때 가족을 버리셨데네 그러다 보니까 AI가 had to go to work 일을 하러 갔어야 했는데 12살의 나이에 일을 하러 갔어야 했데 2 뭐뭐 하기 위해서 help support 하니까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동생들 그러니까 남동생들 여성생들을 부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거냐 얘네들 12살 때 뭐 했어? 최소한 돈 벌러 나가지는 않았지 그래 여기 비하면 12살이 나이 뭘 안다고 요즘에 테이블 방송 볼 때마다 슬픈 하나가 있는데 그 있잖아요 아프리카 애들 도와주자는 그런 거 나오는데 5살짜리가 부모님도 안 계셔 5살짜리가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먹여살려야 돼서 5살짜리가 다른 집으로 가정 부위를 가더라고 나 진짜 그런 짧은 광고 보다가 눈물이 날다고 채널 돌렸대니까 너무 슬퍼갖고 왜냐면 솔직히 딸내미가 6살인데 감정이입이 되더라고 너무 불쌍해갖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복받은 거지 좀 얘기가 세긴 했지만은 아 이런 거 보면 정말 나 슬퍼 자 working in a print shop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여기서 얘는 지금 분사 부문이고 여기 나와 있는 주어와의 능동관계 때문에 그런 거지 분사 부문이라는 거 표시해볼게 뭐뭐 하면서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쇄소에서 일하면서 그는 관심 갖게 됐는데 뭐에 관심 갖게 됐느냐 미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 Began to Faint Till Rendscape 그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뭐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랜드스케잎 하니깐 땅바닥 나왔다 풍경이야 풍경 자 풍경들을 그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Fresh New Style 하니까 신선한 새로운 방식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했대 자 트래블링 바이 트레인 across North and Ontario 여기까지 또 가고 여기서 이 트래블링도 또 역시나 분사 부문 AI와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그래 AI가 직접 여행을 다닌 거니까 자 그러면은 AI가 기차를 타고 온타리오 북부 지방을 여행을 다니면서 AI와 몇몇 다른 예술가들은 페인티드의 그림을 그렸는데 뭐를 그림을 그렸느냐 그들이 본 모든 것을 그림 그렸습니다 다른 화가들이랑 같이 다니면서 여행 다니면서 보이는 대로 다 그렸었나 자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렀던 그룹 오브 세븐은 그러니까 이 그룹 오브 세븐이라는 것은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 이 AI와 다른 몇몇의 화가들 이 사람들이 나중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그룹 오브 더 세븐이라고 이름을 지어받는다고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렀던 그룹 오브 세븐은 즉 자칭 그룹 오브 세븐은 Put the result of the tour together 자 put together 합쳐져서 무엇뭇을 하나로 모으다라는 의미야 여행의 결과물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여기서 결과물들이라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그렇지 그림들을 모았대 2. 모하기 위해서 Create an artist show 미술 전시회를 열기 위해서 어디에서 토론토에서 1920년에 자 that was the show 자 그것은 쇼였는데 어떤 쇼였느냐 그들의 그림이 severely 하니깐 심하게 were criticized as a 비판을 받았던 쇼가 되었대 잘 되진 않았나봐 뭐라고 비판 받았냐면 예술품은 예술품인데 God Mad 하니깐 미친 예술이다 미쳐버린 예술이라고 비판을 받았대 안타깝네 외열관계부사로 쇼 꾸며주는 거 확인하고 But 하지만 He kept painting 그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다녔고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And 그리고 By the time 그가 1974년 죽을 때쯤 이때쯤 돌아가셨나보네 At the age of 91 99세 나이로 돌아가실 때쯤 AY 잭슨은 Was acknowledged Did 자 Acknowledge 하면 인정하다 인데 Was acknowledged 했으니까 인정을 받았대 뭐로서 인정을 받았냐 Painting genius 그러니까 천재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대 그리고 피오니어 개척자로서도 인정받았대 모의 개척자 모던 랜드스키의 마트 그렇지 현대 풍경화의 개척자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들의 숙명인 것 같아 살았을 때는 그러지 못하다가 돌아가시면 인정을 받았고 궁금해갖고 혹시 이 분이 남긴 그림을 한번 알렉산더 영잭슨 알렉산더 아 알렉산더 알렉산데라고 아이씨 저렇게 나옵니다 알렉산더 알아서 붙여드려 아 이런 그림을 그리셨구만 돌아다니면서 그리셨던 그림들인가 풍경화같은거 약간 추상화같은거 보글보글한 진짜로 경치만 그리셨네 약간 근데 확실히 일반적인 풍경화가 있던데 그래서 미친 예술이라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그린게 아니라 추상적인 애니메이션틱하게 그리셨네 추상적인 어쨌든 인정받으셨잖아 그래요 죽긴 했지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무슨 일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중요구문 자 일단 working 분사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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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내용 유치 내용이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외열이라는 관계분사로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지금 정렬기소 나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된 걸 테니까 수동 형태로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